안녕하세요. 암몰학원 박은정 선생님입니다. 우리 학원 친구들, 국어에 대해 잘 알고 있겠죠? 저에게 국어란 그 어떤 과목보다도 화면 날수록 신나는 공부랍니다. 선생님의 수업은 정확하고 꼼꼼한 설명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존재합니다. 그동안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랍니다. 흥미로운 접근을 통한 확고한 실력 쌓기는 기본이겠죠? 수능 국어의 핵심이 된 국어 과목을 위해 혼자가 아닌 선생님과 함께 멋진 미래를 준비해봐요. 국어 과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. 자, 화이팅!